페달웨이 한인회가 새로운 회관으로 이전했습니다. 페달웨이 333가와 일가에 위치한 새로운 회관으로 이전 작업을 마무리한 뒤 11일 오후 대시 창립 15주년 기념 및 오픈하우스 행사를 가진 것입니다. 새로 이전한 페달웨이 한인회관은 1800 스퀘어 핏에 깨끗하고 넓게 마련된 한계의 사무실과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행숙 회장은 페달웨이 한인회가 지난 2009년 3월 7일 문을 열어 올해 15살짜리 한인회가 됐다면서 새롭게 이전한 한인회관은 많은 한국책을 비치해 주말에는 도서관으로 오픈하고 한인들의 사랑방과 아지트가 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김 회장은 페달웨이 한인회가 막내이지만 노인회인 상록회, 페달웨이 통합한국학교, 페달웨이 한인학부모협회 등 4개 단계가 협의해 상부상주하고 있어 차세대부터 어른들까지 3세대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페달웨이 한인회가 설정한 동포사랑, 상호친화, 행복공유 등을 이뤄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페달웨이 한인회 주요 활동 및 사업은 도서관 운영, 우수 청소년 봉사자 장학사업, 통합한국학교 지원, 상록회 지원, 페달웨이 시정보고회 협력사업, 한우리 정원 건립사업 등으로 킹카운티 수영장 인근에 조성 중인 한우리 가드는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동해시에서 단청 전문가들이 방문해 팔각정을 지을 계획이며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져 한인 차세대들이 정체성을 기르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워싱턴대에서 조경을 전공한 이세미 부회장은 한우리 가든이 완공되면 한인뿐 아니라 여러 민족이나 시민의 쉼터가 될 것이며 한인 커뮤니티 행사장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한우리 가든을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인데 후원금을 내면 공원 곳곳에 이름을 새겨 영원히 남길 계획이라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우리 가든 완공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페럴 페달웨이 시장은 한인회는 우리 커뮤니티의 큰 자산이며 한우리 가든에 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박영민 고문도 페달웨이 한인회가 밖으로는 유하지만 안으로는 강한 외유 내강이 되길 바라며 한인회 리더들이 소수나 반대의 목소리도 듣고 균형을 갖춰가며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원지 총영사는 화원을 보내고 오전 중 박미조 부총영사 등과 함께 페달웨이 한인회관을 찾아 회관 이전을 축하하며 한인회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